안녕하세요 집선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맞은동에 나와있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정갈하고 깔끔하게 이쁘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촬영 나온 이유는요 무려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무입주로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이쪽 한번 현관부터 보러 가실게요 자 인테리어도 이쁜데 무입주로 가능하다 그리고 집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자 신발장은 이렇게 되어있고 허리 선반이 있구요 밑에 띄웅시고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이런거 넣기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옵션이에요 요거 옵션이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옵션이구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 촌스럽지 않게 톤앤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장도 보시고 전자레인지 전기버스로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싱크볼 상구 인덕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톤이 너무 좀 달라 보이는데 톤이 다르지가 않고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티비 엄청 큰 거 달려져 있죠 티비 엄청 큰 거 달려져 있고 이쪽도 사이즈 한번 띄워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자 보시면은 위에 천장 에어컨 달려져 있고 공기순환 시스템 있고요 라인조명 두 줄 이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이렇게 이쁜데 왜 무입주냐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들어오시기 좋으시라고 이제 대출도 엄청 잘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샤워부스 이렇게 안쪽으로 히든으로 와 있고요 자 젠다이시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넓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촬영을 해도 답답하지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요즘 고객님들이 집을 한번 사셨다가 다시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데 입주금이 적으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 촬영 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렇게 이뻐서 고객님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납장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화장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스타일러 이것도 무상 옵션 해드리고 자 이렇게 옷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수납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창장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자 이자 지원도 따로 이제 또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부부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이 좀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은 구조는 살짝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부부 욕실치고는 굉장히 큰 크기고요 자 모던한 디자인으로 질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지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만 쓰셔도 되고 자녀가 둘이시면은 무조건 여기다가 자녀방으로 주셔도 무방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방베란다치고 엄청 넓게 나와져 있어요 엄청 넓게 나와져 있고 자 이렇게 수전도 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타일이 지금 여긴 4장이 붙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보통은 3장 붙어 있고 근데 여기 4장 붙어 있으니까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문 옆에 제일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가구 비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들어가 있고 칠성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장롱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려 타운하우스 느낌의 무입주로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 추천 많이 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상담은 오른쪽 위 번호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